안녕하세요 킹커버입니다. 단 하루 만에 끝내는 업법 킹, OT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업법 강좌가 딱 하나 있거든요. 업법 킹, 이 업법 킹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단 하루에 끝내셔야 됩니다. 총 러닝타임은 한 대략 5시간 정도 나옵니다. 5시간이니까 어느 날 잡고 그냥 한 번에 쭉 들으세요. 쫙 이렇게 말입니다. 어느 단원에 무슨 내용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OT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여기로 볼까요? 이 업법 킹 강좌를 여러분이 딱 수강을 시작을 하면요. 그 시작한 날 끝내야 됩니다. 끝을 봐야 됩니다. 그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인강에서의 업법은. 왜 그러냐면요. 자, 정말 그날 끝을 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업법 킹의 목차는 대부분의 업법 책들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뭐 각 파트의 개념 잡고 그 개념을 본인들이 자기 걸로 체화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많은 연습문제를 해놨는데요. 그게 파트 1인데 파트 2가 뭐가 돼 있냐면 실전 기출문제. 모의고사 업법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시 올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업법은 시작한 날 끝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 자, 3번을 좀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내가 이걸 해석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오케이? 아니면 형태만 보고 이건 답이 이거네. 이렇게 풀었는지 업법은요. 해석해서 문제 푸는지 형태 문제 푸는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물론 어떤 문제는 이게 둘 다 필요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해석해서 문제 풀었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 형태만 보고 답을 딱 말씀하셔. 그럼 자기는 좀 바보짓 한 거야. 그거. 그리고 자기는 형태만 보고 답 딱 찾았는데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은 다 해석해서 하셔. 그럼 그 학생은 꼼수 부린 거거든요. 어쨌든 그 업법에 있어서는 업법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우리가 실전에 가서 만나게 되는 업법 문제는요. 관계사 파트 문제는요. 전부 다 관계사 파트 안에 있는 문제 여기 있는 연습 문제들은 정답이 다 관계사 할 거고 알잖아요. 투부정사 파트에서는 정답은 다 투부정사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전에 가서는 이 문법 모의고사를 풀게 되잖아요. 이 문법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은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 자, 다시 가겠습니다. 업법 인강은 딱 시작한 날 끝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하루에 그냥 완강해야 된다는 얘기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몇 단원에서 했었던 얘기 나왔네. 설사 그 업법 모의고사 파트 2에 있는 이 문제를 자기가 답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보는 순간에 아, 이거 업법, 이거 몇 단원에서 했었던 내용이다. 그 정도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기억. 그러니까 업버킹 수강을 딱 이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인덱스 라벨을 먼저 좀 붙여 놓으세요.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관계사 파트, 준동사, 수혜일치, 태, 형용사부사, 대명사, 병렬도치 여기에 각 맨 앞에 인덱스 딱 다 붙여 놓으셔서 하루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5시간이니까 맘 잡고 들으면 한 번 듣잖아요. 쫙 들으면서 여기 있는 이 실전 문제 풀면서 아, 여기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의 근거. 업법의 가장 큰 장애는요. 어떤 거냐면 이건 것 같은데 필로 문제 푸는 거죠. 근데 이제 필로 문제 풀면 답이 또 맞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풀면 10문제 중에서는 6, 7문제 맞히는데 다 맞히지 못하잖아요. 10문제 중에서 6, 7문제 맞춰봐야 60점, 70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업법 다 맞춰야 된다고 단 한 문제 나온단 말이죠. 기억이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 풀고 있는 게 옛날에 어느 파트에서 했었던 거지. 따라서 여러분은 관계사 여기서부터 계속 쫙쫙 정리하면서 들어가세요. 하루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날 잡고 5시간이면 다 듣습니다. 여기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정리. 실전 모의고사 빈칸 문제, 실전 모의고사 업법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이게 부족했다는 거 느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업법 킹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책 여기 모서리에 업법 킹 모서리, 이런 있잖아요. 업법 킹 여기서 여기 인덱스 라벨 붙여서 딱 바로 찾을 수 있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파트 1이 끝나고 나잖아요. 파트 1이 끝나고 나면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바로 그냥 실전 문제로 들어가지 말고 딱 수업을 딱 들었는데 뭔가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럼 거기 가서 조금 좀 더 보세요. 완벽하게 기본기가 잡혔다 하면 여기 들어와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교재에는 충분한 해석과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해석과 해설을 해놨으니까 이게 내가 정답, 다루지 않는 선택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해놨는데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 인간 Q&A 게시판에다 올리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서 여러분과 소통해서 모르는 걸 잡아드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단 하루면 끝납니다. 단 하루. 꼭 원데이, 원데이 알았지? 원데이 완강입니다. 그래야 기억이 나고 앞뒤가 좀 맞아지는 거예요. 끝을 보자라는 겁니다. 첫날 끝을 봅시다. 어법 한 문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 날 여러분이 메가패스를 끊으셔서 계속 수강을 하시다가 수능을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2020 대수능을 보기 한 3, 4일 전에 어법 내가 어떻게 했었지? 그 순간에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어법 전부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관계사, 준동사, 수혜일치 이거 3개만 보세요. 파이널 때. 자, 봅시다. 여기 목차편에 관계사, 준동사, 수혜일치를 맨 앞에 해놨습니다. 러닝타임도 이 3개가 제일 많아요. 러닝타임이라는 거는 강의 시간이 여기가 제일 많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 하나. 선생님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법 단 하나 해야 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관계사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준동사, 그다음이 수혜일치거든요. 파이널에서 시간이 없다면 이 3개라도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잔소리는 그만 하는 거로 하고 너무 중요한 얘기. 단 한 번만 더 할게요. 업법 저거. 업법킹. 시작과 동시에. 하루에 끝내십시오. 알았어요? 하루에 끝내고 12월 달에 한 번 봤다. 그러면 2월 달쯤에 한 번 더 보세요. 하루 날 잡고. 딱 하루만. 그 다음에 3월, 4월 지나선 5월 달쯤 한 번 더 보세요. 6평 전에 한 번. 단 하루. 그러니까 업법은 단 하루 날 잡고 확! 아시겠죠? 파이팅입니다. 1강. 관계사에서 여러분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1강으로 오시죠. 1강으로 오시죠. 1강으로 오시죠. 1강으로 오시죠. 1강으로 오시죠. 감사합니다.